그런거 지금 금액이 세네 네 케이블카는 927m 6분정도 올라갑니다 케이블카 내리는데까지 해달 600m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블카 내리셔서 10분정도 올라가시면 구름다리 10분정도 더 올라가시면 빨간계단 삼성계단 있습니다 127계단 삼성계단에서 20분 25분정도 올라가시면 마천대 정상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실 때 운행시간은 20분 40분 정각 이렇게 20분 단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5분전에만 내려오시면 탑승 가능하시구요 왕복 승차권은 내려오실 때 구멍 뚫린 부분은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잘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 나갑니다